스페인의 가슴 스페인의 가슴 스페인의 가슴 스페인의 가슴 올레 여러분! 스페인 다녀왔어요! 안녕하세요 연애가 두개가 두개 왔습니다! 오늘 탐쿨즈와 캔몬디아즈가 영화 시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잠시 이 레즈카펫을 건넌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턘인의 최고의 매우 탐쿨즈의 캔몬디아즈 지금 만나보시죠 두사람을 만나기 위해 많은 팬들이 모여있습니다 두사람을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설레기만 했는데요 드디어 탐쿨즈가 도착을 하고 손을 흔들자 팬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와, 대단한 인기죠? 뒤이어 도착한 캄룬디아스! 검정색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캄룬디아스! 1,2D 팬들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탐크로스는 팬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역시 친절한 아저씨죠. 해가 칠 때까지 레드카페 생산은 계속됐는데요. 이 때 레드카펫의 깜짝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다름 아닌 탐쿨즈의 아내, 캐리홈즈였는데요. 캐리홈즈는 남편 탐쿨즈를 응원하기 위해서 깜짝 방문했다고 합니다. 탐쿨즈, 힘 좀 났죠? 여러분 저 탐쿨즈에 대해 칭찬받았어요. 영화의 주인공이신 탐쿨즈와 카메라디아즈 prendre disp comercial ap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비정상 여기다 한국의 비정상 오랫동안 조합의 스페리감을 이번 영화 방문이 어떻게 생각해보는지? 너무 반가워요 한국의 비정상 한국의 비정상 그리고 흥미로움을 한국의 비정상 유흥이에서 반일한 게 방금 맞춰서 네 반으로 일어나는 거였는데, 이 시각 세계에 출연했었을 때, 많은 시간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 날, 그때는, 이 시각 세계에서 이 시각 세계에서 안의 시간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췄게 하는지? 너무 좋은데, 엄청 즐거운 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호주의 경제, 아름다운 코미디언. 네. 기회에 있는 그의 스톰티만 제가 바퀴즈에 옮기고, 10년 동안 그 스터뜻을 하고 싶었고, 이 스터뜻은 카메라 디에즈의 완벽한 여자로 만들어졌어요. 정말? 제가 직접 만들어졌어요? 친구들, 당신이 당신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스터뜻을 하고 싶었어요. 이 스터뜻은 롤의 캐릭터는 로이, 맞나요? 네. 사실은, 당신은 저의 아그레싱한, 터뜻한 사람인가요? 로이는 아니죠. 너는 아그레싱하지 않아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한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인명한 톰 크루즈의 허당 영상이죠. 카메론 디아즈의 발차기 앞에서는 액션 배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드러운 남자네요. 네 여러분 지금 저 광장에서 탐 크루즈와 카메론 디아즈가 우리 연애가 준 게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공개합니다. 네 친절한 톰 아저씨 탐 크루즈가 먼저 오토바이에 올라탔고요. 네 네 카메론 디아즈는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먼저 출발하는 카메론 디아즈 운전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카메론 디아즈가 직접 운전했습니다. 뒤이어 출발하는 탐 크루즈인데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을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팬들의 기대 속에서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정말 멋지게 해냈습니다. 실제로 보니깐 세상이 비치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한국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축구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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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ktails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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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